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로 민주당의 또는 여권에서 조국 치즈라고 불리는 국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김남국, 김용민, 거기다가 최강욱 이런 사람들도 조국 계열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마다 조국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조국을 지켜야 한다. 또 개혁, 검찰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언론개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피의식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참패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 지금 세순위를 하자, 반성하자 하는 이야기 중에 조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때문에 졌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바로 조국이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이미 뉴욕타임즈에도 조국이 소개되어 있고 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그대로 글자 발음 나는 순서대로 소개되어서 어떻게 보면 부패 또는 위선이 상징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이런 내로남불에 실망한 유권자들, 특히 2030세대들이 많이 돌아섰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2030세대들 가운데 초선의원 5명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조국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줄 알았다. 또는 대명사인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사과했던 이들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김남국이가 다시 조국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지난해 총선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총선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국의 심판이 아니라 조국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비전 전략실장을 지낸 김건식 경남대학 교수가 김남국을 향해서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은 조국 사태를 평가받은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조국 사태 평가가 유보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뉴욕타임즈마도 인정한 문정권의 내로남불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식 교수는 김남국을 향해서 조국 사수대 또는 조국 장학생이라고 이끌으면서 정령 조국이 십자가를 맨 예수이고 검찰개혁이 신성불가침의 십계명이라도 되나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남국이 조국을 마치 종교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변함없이 수정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교조적인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타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조국의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식 교수는 지금 검찰개혁에 잘못 없다 하고 있는 김남국, 김남국 체제에 대해서, 김남국에 대해서 뭔가 조국에 대해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국이라고 하면 딱 박혀있어가지고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는 어떤 신앙의 대상처럼 종교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야말로 조빠 같은 이런 김남국의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완전히 굳어버린 사고체계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김건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개혁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법사위의 선봉장인 윤호중 의원이 원로의 대표로 천출이 되고 또 친문구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영표, 우원식이 당대표가 되면 꼭 정석례와 김남국 의원은 장지도부의 중용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언급했던 인물들이 모두 비슷한 성량의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들 이름이 오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호중, 그리고 홍영표, 우원식, 정석례, 김남국 이런 사람들의 성량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과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참패를 당하고도 민주당의 대깨문 정신은 못 차리고 있다. 민주당의 대깨문들은 아주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강성 친문 세력은 2010년 탄핵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구 태극기 세력과 쌍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린 거구 태극기 세력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 주의할 게 김근식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여기에서 과거 민주당 계열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거나 거기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극기, 태극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구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프레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파가 만들어놓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들이 절겨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자기들 실드치고 자기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는 거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길게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2004년도 그러면서 김근식은 탄돌이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역풍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 이걸 탄돌이라고 하고 이 탄돌이 의원들의 막무가내 과격함 때문에 열린 우리 당이 잔멸의 길로 들었었다. 그런 것처럼 지금 2020년도 코돌이가 있었다. 코로나 덕분으로 당선된 의원들 그리고 조돌이가 있다. 조국 사수대 덕분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의원들. 그 일은 코돌이 또는 조돌이 의원들 때문에 민주당 역시 자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많죠? 거기 조돌이, 조돌이로 비여되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딱 떠오른 이미지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과격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금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린다. 이런 과격한 발언들을 해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피로감, 염증을 두어가지고 결국은 이번 선거에도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선거에 압승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남국은 조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조국은 작년 총선에서 평가 다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식이 그게 아니다. 코돌이, 조돌이 때문에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이날 조국 사퇴는 이번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으로 참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았던 이슈이고 이번 보궐선거 패배 문제 진단에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조국을 외쳤지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 합니다. 민주당이 조국을 지켜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까지. 그런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은 더불어서 문제는 경제야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가끔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들 마치 혼자서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서 뜨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목받고 있고 그쪽 진영에서도 가끔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질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도 한 현실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김남국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조빠라고 하는 사람들 조국을 자기 부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국 수호대이기도 하고 지금도 조국을 종교처럼 믿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이 정말 내로남불이다. 조국이 위선이다. 정말 조국스럽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의 교수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민정수석을 했으며 또 법무부 장관을 했을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뭔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이 정치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조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남국의 인식구조도 뭔가 하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건식 경수가 바로 직격을 했습니다. 바로 종교다. 그게 십계명이냐라고 직격탄을 썼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